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받으면서 재무 구조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후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신용등급 하락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신용평가는 지난 22일 신용등급을 트리플 B-에서 더블 B-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신용도와 연계된 유동화증권 ABS의 신용등급도 하향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ABS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상 지난해 말 ABS 잔액은 1조 2천억 원. 전체 차익금 중 36%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수용등급 하락으로 즉시 상환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회사체도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채 비율 1,000% 이상이 되면 1,100억 원 규모의 회사체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과 함께 지난해 실적을 정정하는 공시를 냈듯이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또다시 지난해 실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항공기 리스가 부채로 잡히게 되면 부채 비율은 지금의 625%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1,000%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통해 주주총회가 열리는 29일 전날까지 적정 의견을 받겠다는 입장.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긴급회의를 열고 시나리오 검토에 나선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워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